왜? 예쁜데? 어디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응양아 이게 다 니의 계획이었지 유튜브에 나오려고 응양? 우리 응양이 귀엽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세상에 이런 개냥이 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제 친구들이랑 오늘 소곱탕 먹으러 갈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냥 간단한 겟레디윗미를 찍고 바로 나갈거에요 지금 6시 15분인데 15분만에 후딱 끝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곱탕집을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에 자주 못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완전 격파를 할 예정이에요 예전에 디자인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언니들이랑 만나는 거여가지고 디자이너님들 만나는데 조금 이렇게 화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눈썹 쪽에 뾰루지가 도돌도돌하게 엄청 나있거든요 그게 많이 신경 쓰여요 요새 그냥 5분 지나갔어 핀스 요거 요새 잘 써주고 있거든요 색깔이 되게 보라보라 해가지고 되게 예뻐 됐어 됐어 이게 페이셜 섀딩 역할도 해주고 섀도우로 써도 저는 괜찮겠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는 팔레트에요 그리고 오늘의 귀걸이는 골드 림버거리로 깔끔하게 놓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 딜런이 저희집에 시계를 놔두고 왔거든요 딜런이 저희집에 시계를 놔두고 왔거든요 오늘 이걸 찾을까 다시 가져가면은 내가 못 써보니까 오늘은 딜런 거를 빼줘서 소곱창에 푸시를 갑니다 그니까 저기 원래 줄 서는 데에요 그니까 그니까 야 어쩜 이렇게 나랑 비슷하게 입고 와가지고 예쁘게 찍을 수 있으면 얼굴도 나와도 돼 아 진짜 알았어 갑니다 오랜만에 애들 오랜만에 애들 나 이거 캐나다 가면 어떻게 못 먹어서 고기 떨어지고 있어 소포로 보내줄게 거기서 구워먹어 짠 아 미쳤어 너무 맛있어요 저희 지금 소주 규경 마시고 복창 3인분에 대창 1인분 석방하고 이제 2차를 갈겁니다 이제 2차를 갈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못생긴 손톱의 오아시스 술 먹다가 갑자기 바르신다네 근데 이게 빡자기가 이게 캬바레 스타일이에요 캬바레요? 맞다고 했지만 아 잠깐만 웃기지 마세요 잘 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입고 뒤로 만나러 갈거에요 오늘 이렇게 입고 뒤로 만나러 갈거에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근데 너 옛날보다는 많이 스타일해졌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배웠어 와우 이거 봐 되게 이쁘지? 음 야 와우 카메라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이거 진짜 그림 같다 이렇게 보니까 오우 치즈 GEO 퐁스 다 먹었어요 짠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치킨 타인 타인 shorter 마이치 quack contract 와우 이건 왕의 무슨cock 딱spray 그들이 извест을 worried 뭐였지? 아마 저희는 태국에 와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잘하는 시간이 어딨냐고 내가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건 더 붙잡아도 시원찮을 거네 내가 지금 잠을 잘 챙겨내면서 코너더 부서실 가서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도 모르고 커피를 왜 하는 거든 모르겠고 내 정체성이 된다고 내 미래는 어떻게 같이 하는 사람이랑 있어야 된다 언니 엄마 귀여워 마티아스 그림 같다 그거 바스락거려서 되게 귀엽죠 살짝 아방하게 떨어져가지고 왜 이번에 언니 바스드 뮤제 제거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 핏이 더 이쁜 거 같아 어 이거 핏 예뻐 아니 그래서 나는 약간 이 정도 되는 거랑 좀 얇은 거랑 항상 맞추고 싶어서 어 그게 더 좋다고 원단을 더 좋은 걸로 했거든 저희는 지금 셀카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노력 나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우리 셀카 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왜냐하면 아빠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의용 푸신을 아는데 지금 이제 책을 보고는 좀 구체적으로 뿔이 다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 아빠도 책 사고 나도 책 사고. 어머. 양양. 잠깐만 있어봐.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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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 양양아. 엄마 일해야 돼. 양양이 내려가서 놀자. 내려가서 놀자. 이거 다 하고 놀자 알았지? 다 하고 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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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